우리 잠 비었네, 환자들! 제가 내일 건강검진이라서요 제가 한약을 먹고 있어가지고요 소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내일 이민을 가서 3대 독자로 제법 춥네요 데려다 줄까? 네? 가자 와, 운전을 잘하시네요 누나 누나? 후배님 취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저한텐 지금이 사예요 함께 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오늘을 함께하다 쏘카 지금 쏘카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누나래 누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클릭하세요